스페인스틸라에서 독보적인 주역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남기는 배우 조진웅씨입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진웅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텐트 밖은 유럽2 이거 찍으시느라고 스페인을 다녀오셨다고요. 아니 근데 평소에 텐트 같은 거 치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우 일도 안 좋아하죠. 뭐 어디 움직이는 거 진짜 싫어하고 눈 비 그치니까 바람이 오는 거야. 다리를 잃었어요. 오 마이 갓. 텐트 밖은 유럽. 아니 그 저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제 위대한 유산인데 원래 저 조진웅이라는 이름이 아버님 존재이시죠? 예예 진짜 공짜 쓰시죠. 아 그럼 원래 조진웅씨의 본명은 뭐예요? 원준입니다. 조원준이에요. 아 조원준 아 이름 조원준. 네. 근데 왜 조진웅이라는 이름을 아버님 존재하는 걸까요? 그냥 아버지를 평상시에 존경하는 인물이었고. 아 그래요? 이름이 좀 멋있어 보이고 그래갖고 말줄거리 잔혹사로 저는 영화로 데뷔를 했었는데 크레딧에 그 이름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뭐 집에서 가져갈 게 없어서 별걸 다 가져간다. 미트가 있으시네요. 네 마음대로 해라. 최근에는 이제 뭐 로얄티를 많이 지불하고 있었거든요. 아 로얄티. 빨리 제가 제 이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끔 이제 명절이나 이렇게 가족분들이 모이실 때. 저는 주나주나 하죠 저는. 아 주나주나 해요? 주나하고. 아 진웅이라는 이름은 이제 집안 내에서는. 집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금교가 돼요. 아 제가 큰아버지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 어떻게 캐스팅이 되신 거예요? 뭐 우연치 않게 그 삼성도 그 앞에 지나가는데 군대 선임을 만났어요. 아 군대요? 군대 선임을 만났는데 영화사에 연출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갑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연극을 하고 있었고. 아 연결동을 하고 계셨군요. 영화 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그때 어디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삼성도. 뭐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어디 놀러 가지 않았을까. 하여튼 뭐 특별한 어떤 꼭 가야 되는 자리는 아닌. 그런 건 없었어요. 와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근데 제가 그때 그 만축거리 자념사가.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너무 이제 인기가. 그렇죠 그렇죠. 뭐 유행어도 많이 나왔고. 근데 사실 형이 나오셨을 때. 다들. 야 근데 저분은 학생이라고 하기에는. 그때 나이가 몇 살. 그게 고등학교 학원물인데. 그 몇 살이셨죠 그때가. 제가 그때 스물아홉 서른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좀 약간 그 당시에 그 나이로 보였거든요. 뭐라고요. 그 나이로. 그 나이로 보였어요. 형 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아니 어쨌든 저 그전에는 극단 생활을 하신 거죠. 전 부산에서 극단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극단 생활을. 딱 한 십 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나이로 보였어요. 형 say I will be good by now. 알 수고. Because I'm from, I will be good by now. 아 맞아요 맞아요. 매일 찾아갔던 것 같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냐.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작가님하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작가님께서 나도 글을 써야 되는데 그만 좀 와라. 그래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솔리아 국집 아들들 할 때 일부러 좀 살을 좀 많이. 체중을 좀 증량을 하신 거죠? 일부러요?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그 당시 모습. 일부러 많이 먹었던 적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는 항상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한석규 씨의 호위무사. 그렇죠. 호위무사 역할이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감량을. 그런 좀 감량이 좀 필요했겠죠. 운동을 좀 많이 했죠, 그때는. 한 120에서. 80 한. 거의 한. 거의 한 40, 50kg를. 그 정도로 뺀. 그럼 감량을 어떻게 하셨어요? 안 먹고 운동하는 거죠. 안 먹어요? 네. 술을 끊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끊고. 독하게 하는 거죠. 대비하는데 김무열 씨 같은 경우는. 증량을 했어요. 네네. 조직 국력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증량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증량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증량하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도 사실 증량하는 거는. 이게 안 먹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또 위에 부담도 좀 많이 되고 해서. 그게 힘들어요. 위에 부담이 가는구나. 안 먹던 분들은 좀 위에 부담이. 무혈 씨 같은 경우는 15kg 정도 증량을 했어요. 15kg? 15kg를 어떻게 증량해. 아 그래요? 증량하는 게? 아 그렇구나. 아 증량하는 것도. 저는 한 2주 봅니다. 2주. 진짜요? 매일같이. 물만 먹어도 되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니 평소에 술도 좋아하신다고. 애주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보에 의하면은. 술자리를 한번 시작하면 끝낼 생각을 안 하셔서. 술집 알바생들 사이에서는 기피하는 연예인이다. 에이. 에이. 알바생들이요? 에이. 출처가 어디야. 여기 방송. 아니 저는 여쭤보죠. 언제 끝나냐. 어. 그 시간대 맞추겠다. 뭐 예를 들어 옛 친구를 만나면. 옛 친구에 대한 뜨거움이 생기고. 또 여기 작업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하여튼 니네들은 연극을 하건 영화를 하건 니네들을 만나면. 가슴속에 너무 뜨거운 태양들이 하나씩 있어요. 맞습니다. 아 여기는 한 이 정도 먹고 가면 되겠다 하는데 형님. 저런. 이렇게 하면 얘 또 달아오르고. 이야 이거 불편하다. 그러면 또 안 맞춰줄 수는 없고. 그럼 이 뜨거운 태양들이 만나서. 네. 너무 뜨거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막. 지금도 얼굴이. 지금도 얼굴이 너무 뜨거워지는데요. 뜨거워져요. 아니. 조진욱 씨가 이 뜨거움이. 이게 보세요. 소문난 롯데자이언츠 야구 팬이에요. 그렇죠. 조진욱 씨. 그래서. 그 이대우 선수 은퇴실 때 이제 영상 편지. 정말 조금 안 하셨고요. 이대우 선수의 은퇴 이후에 제2의 삶을 진심으로 오목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뭐 보다 이제 배우 윤박씨가 롯데가 질 때 빼고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 롯데가 지면 울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빠빠라빠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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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라빠라빠빠. 롯데. 롯데팩이세요? 아니요. 어쨌든 이게 이후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이 영화야말로 이제 부산이 배경이에요. 진짜 뭐. 이거 뭐 진짜 거의 물 맛난 고기 같은 느낌 아니었을까요? 저야 뭐 부산 사람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구축하고 표현하는 데만 조금 열정을 했을 뿐이지. 디테일이. 그렇죠. 디테일이. 예전에 조진욱 씨가 연기했던 비어난 거리에서의 모습은 뭐라고 소문이 돋냐면 실제로 조직폭력밴드에 연기를 하는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흔히 그들이 하는 인사나 말추나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묘사할 수 있나. 이게 같은 사투리인데도 그 좀 약간 고세계에서 쓰는 사투리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뭐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예를 들어 상황이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조인성 씨의 부하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 앞에서 담배를 태우거나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계기를 내면 이런 어투가 나와야 된다. 뭐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좋은 날인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딱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야 너 많이 컸다. 이제 형 앞에서 담배도 피고. 하면 조진욱 씨가. 형네 좋은 날인데 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맞아 맞아. 여기 조진욱 씨는 기억을 못하는데. 너무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아무튼. 오락실 앞에서. 그렇죠. 아 개업식 그렇지. 네 개업식. 맨 처음에 감독님 사무실에. 한번 놀러와라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하는데. 프로모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영화를 할 건데. 제가 거기에 대한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감독님 제가 여기에 뭐라도 하겠습니다. 뭐 지나가는 거라도 하겠으니까. 이 프로젝트는 꼭 성공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외장을 시키대요. 시나리오를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는 여기에 내가. 활에 맞아 죽는. 나는 병사 역할을 하더라도 난 진짜 불태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외장을 시켜서. 상당히 좀. 일전에 이제 김학민 감독님이 얘기하셨죠. 오셔가지고 진웅 씨한테 좀 미안한 게 많다고. 조진웅 배우가 명량 때 왁크 작가 역할을. 조진웅 배우가 맡았었잖아요. 그때 그때 실제 밀었어요. 근데 결혼식 날이 다가온 거야. 본인도 걱정이 많았고. 나도 미안하고. 결국 부분 가발로 딱 가려가지고 하니까. 그럼 결혼식 날은 저 부분 가발 쓰신 거예요? 부분 가발 쓰신 거예요? 와우. 상왕님께서는 별 얘기 안 하시던데. 웬만하면 땀 흘리지 말고. 맞아요. 계속 이렇게 답답하다고 벗었다 뒷벗다 하지 말라는 거. 굉장히 깨진다. 여기만 자른 거잖아, 여기만. 그렇죠. 그러면 신혼여행은 이거 뛰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뛰고 이제 방금 이렇게 보면 이 형이 계속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본어 대사를 하시는 걸 보고. 특히나 명량은 고어잖아요. 그 긴 대사를 어떻게 그거를 외워서 그렇게 하실까. 사실은 일어를 못 하니까 일본의 선배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제 대사를 읊어서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계속 외우는 거죠. 명량 이럴 때는 서로 일본어를 몰라요. 그니까 승령이 형하고 저하고 붙었을 때. 언제 끝난 지는 모르겠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손 왔다가 간바구대니까. 엇글 아래서 부수도 돼. 거자로까. 그럼 나중에 끝난 거잖아. 그럼 거자로까 하면 살짝 이렇게 해줘. 영화하고 인연이 좀 많아요.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큰 인물을 이렇게 연기하시는 거라. 이게 좀 뭐 좀 걱정되는 것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작품의 무게에 많이 좀 눌리게 되고.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대사를 제 의미대로 바꿀 수가 없고. 그거는 뭐 일지에 나와 있는. 백범 일지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토대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약간 또 의미와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깊이감 있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김과 할아버지 팬이 됐죠. 대장 김창수 하면서. 저는 그냥 재연을 할 뿐이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애정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식은 흉내조차 못 내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실제로 나였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살려주세요가 먼저가 아닐까? 그런데 사형당하는 그 직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할아버지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너무 두려웠을 텐데. 헤아려지지가 않죠. 김우리 작가님은 이제 이재한은 조진웅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쓰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좀 거절하셨다고 그래요? 많이 거절했죠. 왜요? 아니 과거랑 무슨 통화를 해. 무슨 무전을 하냐고. 뭐 이런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 뭔가 좀 이해가 좀. 설정 자체가. 그래서 이런저런 설득을 한참 하셨는데. 그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이렇게 되게 부조리하고. 상당히 좀. 여기는 암울한데. 그렇지. 거기는 그래도 바뀌었죠. 아. 그래도 많이 바뀌긴 했죠. 달라졌을까요? 이재현 형상님 보시기에는. 항상 과도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힘써주시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꼭 그렇게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여기 지금 무전기만 딱 들고 있어도. 이게 목적도 그렇고. 오늘 그러려고 맞춘 옷도 아닌데. 뭔지 모르게 조진동 씨는 형사님 역할이랑. 참 잘 어울려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 아니 이제. 그도 그럴 것이 형사 역할만 9번. 네. 이게 저 형사 역할 역을 맡았을 때 처음에. 이걸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강적이라는 영화였는데. 그때 저희가 서대문 경찰서 강력 6팀하고. 한 달 반. 그 정도 합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서대문. 그 강력 팀에서 한 달 반을요? 실제로 사건이 뭐였냐면. 동대문파 남대문파. 57명 동시 검거 작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복도 같이 나가고. 출동도 같이 했다가.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셔서. 그렇게 했었던. 그래서. 네. 서대문 경찰서 그 근처에. 여기 서대문 옆에. 맞아. 근처에요. 맛집 차라고. 형사님들은 주로 뭐 자주 드세요? 그 당시에. 한 장 곁들일 수 있는 그런 음식들도. 그리고 김치찜. 맛있겠다. 아니면 이제. 그 껍데기인데. 아 이게 맛이 또. 아유 가자 이제. 아 근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음식이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아 오늘 고생하셨어요. 한 잔씩 딱 하고 그러면. 그냥 막 녹죠 녹아. 야 이게 데뷔 20년 동안 참여한 작품만. 70여 개. 1년에 한 3, 4개는 하셨다는 얘기인 건데. 딱히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쉬지 않고 이런 그. 많은 작품을 또 하시는 이유가. 작업을 했던 분들이 또. 아 캐스팅을 또 하시는. 이번 작업 좀. 이렇게 해서 같이 하자. 해 주시는 게 많아서. 그게 다 저한테는. 은인 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 작품을 안 했었으면. 또 제가 이렇게. 볼 수도 없었으면. 그거 참. 쉬운 일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니에요. 되게 유명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싶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유명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더 소명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작업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만큼. 일상으로. 이후다. 안녕히 계신다. 네. 정리.